섹션 1 바이안 스텝 터치 오른쪽 바이안 스텝 터치 왼쪽 바이안 스텝 터치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라겐 리커버 2번 포워드 터치 홀드락 백락 리커버 2번 여기서는 스몰 점핑으로 포워드락 리커버를 2번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 터치한 상태에서 한 잔 마시는 모션을 하실거에요. 홀드에서 마시고 오른발 백락 리커버를 하실거에요. 홀드 해볼게요. 1 2 3 4 5 6 7 8 한 잔 마셨으니까 세 번째 섹션은 앞에 흔들 뒤에 흔들 오른쪽 왼쪽 흔들어 주실거에요. 비틀비틀 표현해 주시면 더 맛깔나겠죠. 1 2 8 3 4 8 5 6 7 8 8 자 오른발 라킹 체험 하시고 가사에서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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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부분은 패들 8분의 1 턴 4번 해서 도합 2분의 1 턴 6시로 가실거에요. 자 오른발 라킹 체험 1 2 3 4 5 5 6 7 8 자 여기에서 패들 편하실 때는 오른발을 힙시 느낌으로 들어 올려서 퀵 킥 하듯이 힘있게 차서 호인이 들어가시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으세요. 자 여섯번째는 그대로 1번 2번 3번 섹션이 5번 6번 7번 섹션 반복하시면 됩니다. 자 여섯시에서 파인 스텝 터치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4번은 라킹 체험 까지는 같아요. 오른발 라킹 체험 하시고 오른발 크로스 한 박자 홀드 쉬고 그대로 어라인드 2분의 1 턴 12시로 돌아가시면 왼발에 체중 실어 도착하시면 A 파티가 끝나요. 자 B 파티 들어가실게요. 오른쪽 사이드 스텝 다이어그널 크로스로 해서 포워드 터치 그대로 왼발도 사이드 스텝 오른발 앞에 터치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오른쪽 사이드에 놓으시고 두 발 힐을 오른쪽으로 힐 스윕을 두 번 하시는데 박자가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오른발 백 크로스 백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로 위 커버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오버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 세션 3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오른쪽 다이어그널 킥 그리고 사이드 스텝 킥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다이어그널 터치 이때 왼발 왼손을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힙 범핑 두 번 세션 4도 발만 바뀌고 같아져요 스텝 퀵 스텝 퀵 스텝 터치 펌핑 파트 비 카운트 다 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요걸 두 번 하시면 돼요 자 태그를 들어갈게요 첫번째 섹션 V 스텝 두 번 V 스텝 하시면서 병 소주 드시는 분들은 병 뒤 이렇게 뒤집어서 뒤를 탁탁 쳐주시죠 첫번째 V 스텝 하실 때는 모션을 손을 쳐주는 모션을 하시고 두번째는 병 오프너를 가지고 병 따는 모션을 해주시면 돼요 V 스텝 같이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두번째 섹션 그리고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다이애걸로 포드 터치 놓으시고 병을 땄으니까 두 잔 마시면 좋겠죠 두 잔 마시는 모션을 무릎을 다운 업 다운 업 하시면서 두 번 마시는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들어가 볼게요 1 2 3 4 5 6 7 8 세번째 섹션 오른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힐 드라인드 4분의 1 턴 6시 마셔서 코스터 스텝으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오른발 재즈박스 1 2 3 4 5 6 7 9 8 섹션 4 코스터 스텝 팬 상태에서 왼발을 왼쪽 다이애건을 터치 체중은 오른발에 정확히 100% 실려있으셔야 돼요 팔은 붙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밀고 요거를 4번 하실건데 조금 익숙하시면 어깨까지 이용하셔서 어깨까지 밀어주시면 조금 동작이 커보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킥까지 그대로 밀고 업 다운 업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두 세트 왼쪽 다만 앞가서 왼쪽으로 두 세트 하시면 돼요 카운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요렇게 해서 태그 섹션 5번 6번 7번 8번까지 섹션 1부터 4까지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시에서 1번과 4번 동작을 반복해서 12시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, 여기서 다시 콜 해볼게요 오른발 프리셋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순서는 A 파트 한 번, B 파트 두 번, A 파트 한 번 태그, B 파트 두 번, A 파트 두 번 하면 음악이 끝납니다 Section 1 всего 2 7 8 8, 가 그다음은 뱅을 가상자 1 2 121, 가트 두 번, A 파트 두 번, A 파트 두 번, 아이스 뱅을 가상자 1개, 또 1년에 유니터, B 파트 두 번, A 파트 두 번 2 места 선, 윤리라, B 파트 두 번, A 파트 두 번, A 파트 두 번, A 파트 두 번, 그리고 B 파트 두 번 감사합니다.